핑크뽕, 미니모 핑크뽕, 미니모 핑크뽕 아야야 아파 핑크뽕, 미니모 우리를 빨리 고쳐줘 버스들이 다쳤잖아 걱정마 다시 튼튼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동차 병원에서 뚝딱뚝딱 고쳐줄게 호이 호이 핑크르르 퐁 출동 아야야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바퀴가 저 멀리 날아갔어요 바퀴가 저 멀리 날아갔어요 아야야 진흙은 강의에 빠졌군요 아야야야 아야 아야 너무 아파요 핑크뽕, 친구들을 다시 태우고 달릴 수 있도록 해줄 거지 그럼 노란 버스야 우리에게 맡겨줘 시작해볼까? 노란 버스에게 새로운 바퀴를 달아주자 버스 바퀴는 어디 있지? 이건가? 노란 버스야 한번 달려볼래? 좋아 노란 버스야 괜찮아? 버스 바퀴는 세모 모양이 아니라 동그라미인가 봐 첫 번째인가? 이런 이건 맛있는 피자였네 둘 중에 부릉부릉 버퀴는 어느 것인가? 맞아 대굴대굴 새로운 버스 바퀴 달아주기 성공 진흙 때문에 몸이 너무 간지러워 조금만 참아 우리가 깨끗이 씻겨줄게 먼저 비누 거품으로 뽀드득 씻어내자 이제 물을 뿌려서 거품을 닦아내자 윙윙 강한 바람으로 말려주면 끝 아이 시원해 노란 버스가 다시 번쩍번쩍 깨끗해졌어 고마워 핑크퐁 니니모 빵빵 이제 친구들을 태우러 쌩쌩 달려볼까? 네 노란 버스가 달려요 부릉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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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신나게 달려요 부릉부릉 부릉부릉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2층 의자가 부서졌어요 가로등에 쾅 하고 부딪혔군요 아야 아야 너무 아파 도와주세요 2층 버스가 많이 다쳤잖아 빨리 정비실로 올라가자 부서진 버스 의자부터 떼어내볼까? 니니모 잘했어 이제 새로운 버스 의자를 넣어주자 어느 의자가 좋을까? 세 번째 냄새 나는 변기였잖아 빨리 다른 걸 골라보자 좋아 새로운 버스 의자가 정말 멋진걸? 빨리 새로운 와이퍼를 달아줄게 와이퍼 고치기 완료 마지막으로 고장난 경작도 바꿔주자 다 됐다 빵빵 정말 고마워 이제 다시 멋지게 달려볼까? 빵빵 2층 버스가 달려요 통통 타 통통 타 2층 버스가 달려요 신나게 달려요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문이 휙 하고 날아갔어요 페인트 통에 쿵 하고 부딪혔군요 너무 아파 아야 아야 고쳐주세요 우리가 다시 원래 초록버스로 고쳐줄게 초록버스가 하얀 버스가 되어버렸네 먼저 초록색으로 칠해볼까? 다시 초록버스로 돌아왔어 이제 없어진 버스문을 새롭게 달아보자 어느 것이 버스문일까? 5층입니다 아하하 엘리베이터 문이었네 초록색 버스문은 찾았다 마지막으로 라이트를 달아주자 불빛이 없으면 밤에 달릴 때 위험할 수 있어 잘 들어가도록 망치로 탕 탕 여기도 탕 탕 초록버스 고치기 끝 고마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는걸 빨리 가봐야겠어 깜빡깜빡 길을 밝게 비춰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길을 밝게 비춰요 반짝반짝 반짝 버스들아 다시 쌩쌩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핑크퐁, 미니몽, 그리고 친구들 덕분이야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핑크루루 핑크루루 퐁 오늘의 미션도 성공